다 브이로그를 찍기로 했는데요. 어렵네요. 시작해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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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린이 여러분 혼자 씹고 다녀요. 잘 씹고 다녀. 안녕하세요. 남겨먹으세요. 어린이 여러분 손 빼끗이 씹고 다녀요. 언자님 안녕하세요. 선생님. 안녕하세요. 손 잘 씹고 다니자고 아이들 캠페인. 어머니 안녕하세요. 우리 어린이 손 잘 씹고 다녀. 어머. 아줌마 그래서 이거 들고 와봤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왔습니다. 결석증이 많이 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가율 출석 기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각자의 위생을 또 스스로 챙겨야 되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. 우리 국민 모두 화이팅. 동작 주민 화이팅. 저희가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